대한민국 사랑합니다. 책으로 힐링하세요. 화이팅!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긴 유산이라 합니다. 저는 그 유산을 물려받아 책 읽는 성파에 걸맞는 가족 독서 나눔 대회를 해마다 주관하며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도 잘 사용하고 있는 잠실사동주민자치위원장 조현경입니다. 네, 오늘 소개할 책은 고은 시인의 짧은 시 185편을 묶은 시집 순간의 꽃입니다. 바쁜 일상에 지친 내가 모처럼 숲속을 산책하다 아름답고 고요한 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. 그 길에는 이름모를 들풀과 예쁜 꽃들도 있고 흑내음도 발끝으로 올라옵니다. 순간의 꽃에는 그런 감동적인 언어의 숲길이 있어 추천합니다. 온종일 장맛빛 맞는 거미줄, 너에게도 큰 시련이 있구나. 죽은 나뭇가지에 매달린 천 개의 물방울, 비가 괜히 온 게 아니었다. 노를 졌다가 노를 놓쳐버렸다.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.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더라. 누구와 만나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더라. 솜구름 널린 하늘이더라. 내려갈 때 보았네,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. 내 평범한 순간들의 소중함을 시를 통해 발견하며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. 감성이 따뜻한 친구를 만나 얘기하듯 잔잔한 울림이 있어 십사리 시집에 눈을 떼지 못했죠. 이 길을 가는 동안 덜어 내려다보는 것도 있고 올려다보는데도 있으리라는 고은 작가의 에필로그는 삶에 대한 매 순간 깨달음의 공감으로 고개를 더욱 끄덕이게 했습니다. 비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 낙엽은 메마른 감성을 적시고 책은 메마른 생각을 적십니다. 하루 20분, 한 달 두 권, 책 읽는 성파 구민들께 향기나는 나의 도서를 2017년 새해 행복으로 가는 길 위에 바칩니다. 행복하세요!